경남 창령 산지직송 푸땅콩 흑당콩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경남 창령 산지직송 푸땅콩 흑당콩 판매합니다. 경남 창령 산지직송 푸땅콩 흑당콩 판매 시작되었습니다. 땅콩의 효능은 동맥 경화 예방, 노화 방지, 탈모 예방,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줍니다. 땅콩은 당뇨를 예방해주고 변비에 효과가 있으며 깨끗한 혈관을 만드는 걸 도와줍니다. 땅콩에는 건강에 좋은 불포아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 몸에 나쁜 중성지방과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판매 가격, 흑당콩 푸땅콩 1케이지 19,900원 무료배송, 흑당콩 푸땅콩 2케이지 29,900원 무료배송, 경남 창령 산지직송 푸땅콩 흑당콩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